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규제개혁이 앞으로도 지지부진하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1세대 바이오벤치의 마크로젠의 창업자 서정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철이 지난 바닷가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닷가에서 성장한 저는 철 지난 바닷가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판 나는 곳은 빚을 풍성하게 낸 다음에 확보한 정부 예산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하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어떤 지역단체나 국가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지는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한국의 구미, 창원 그리고 주요 공단들을 한번 방문해 보면 철 지난 바닷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극명한 외국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삼성 스마트폰이 떠난 이후에 중국의 후이저우라는 시 이야기입니다. 미죽무역전쟁의 와중에서 삼성전자는 중국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12월 11일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삼성의 중국 철수는 지역사회에 엄청난 비용, 충격을 남겼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가 개시한 이후에 한국의 삼성전자는 바로 후이저우의 휴대전화 공장을 만듭니다. 2007년부터 스마트폰 생산이 시작이 됐고, 2017년도에는 후이저우 공장만 하더라도 6257만대를 연산 생산해냈습니다. 그 양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총 생산량의 17%입니다. 중국 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실적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결국 삼성전자는 2019년 10월에 후이저우 생산 공장을 닫게 됩니다.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공장 인근 업체는 최소 60% 이상이 폐업을 했습니다. 인근 상권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떠난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매출은 없었습니다. 후이저우의 한 편의점 주인인 리화 씨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8월에 비해서 매출이 80% 줄었습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임대주택, 호텔, 삼성공장 직원의 소비에 기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떠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임대 가격도 폭락하게 됩니다. 삼성 후이저우의 공장과 연결된 광둥순의 공장은 100여개 이상이 문을 닫게 됩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후이저우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광둥순의 눈광지역에 위치해 있던 로봇기업인 광둥스마트그룹이 받은 타격입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절정기에 직원이 1만 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삼성공장이 폐쇄된 이후에 3분의 2가 일감이 없어서 격일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3개월 강제 휴가를 가야 되고 일부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밖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후이저우시의 수출의 31%를 삼성정자 공장이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떠나면서 올해는 전년 대비 27% 정도가 수출량이 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후이저우의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업은 거대한 산업생태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기업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협력 전체가 촘촘한 거래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기업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폐업을 하거나 해외로 생산기조를 옮기게 되면 대부분 일자리는 인근 지역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역 상권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지자체의 수입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는 등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영원히 쇠락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요소 가격이 금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붕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이조시의 수출에서 삼성전자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31%입니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16% 정도까지 차지합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의 목을 매다시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중국에 따라잡히는 날 한국인들은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역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항상 경쟁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기면 소득원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고스란히 상대방이 일자리와 소득원을 갖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은 낭만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이다. 우리가 전시 중이다. 우리가 전쟁 상태에 있다는 부분을 지도청과 국민들이 빼저리게 처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기는 쪽으로 가야지 패배하는 쪽으로 가면 쪽박을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는 하나같이 패배하는 쪽으로 지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지 못해서 안달 복달하는 중입니다. 이러니 현실을 직시하고 넓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죽는 쪽으로 가면 절대 안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일어서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라 경제 전체를 죽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신속하게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10일에 방송된 국민을 버리다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보고 댓글을 정채훈님이 남겼습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국민 보호가 제일 일 원칙입니다. 그래야 세금도 납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 납치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국가의 몫입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나라입니까? 이렇게 댓글 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채훈님의 말씀처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문은 국민들의 안의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국민을 철투첨입력에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과 국가 사이에는 계약이 형성됩니다. 이때 사대의 의무,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래 세금 올리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 지배하는 자는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빈약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배하는 자는 지배한다. 봉사가 아니고 지배한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원래의 기본상태, 기본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공직자나 공직자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다. 이런 원칙만 우리 사회가 기꺼이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채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이나 질문을 남길 수 있고 그것에 저는 매일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하시는 공병호 TV도 보실 수 있지만 또 제가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의 그런 목표를 위해서 만든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도 구독하셔서 시청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